두운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 글리터는 또한 손톱에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액세서리 퀘이터 페디큐어에는 라인스톤, 스터드, 진주, 그리고 부족과 같은 네일 액세서리들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그라데이션과 옴브레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K-POP 네일아트로도 알려진 K-POP 페디큐어는 K-POP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 K-POP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네일아트도 예의가 아닙니다. K-POP 페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K-POP 페디큐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네일 디자인 K-POP 페디큐어는 기학적 패턴 상징, 꼭 완화 캐릭터, 그리고 심지어 K-POP 아이돌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디자인들은 매니큐어,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작은 붓으로 손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반짝임 K-POP 페디큐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네온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 글리터는 또한 손톱에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액세서리 K-POP 페디큐어에는 라인스톤, 스터드, 진주, 그리고 부족과 같은 네일의 액세서리들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그라데이션과 옹불의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K-POP 네일아트로도 알려진 K-POP 페디큐어는 K-POP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 K-POP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네일아트도 예의가 아닙니다. K-POP 페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K-POP 페디큐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네일 디자인 K-POP 페디큐어는 기학적 패턴, 상징, 꽃, 완화, 캐릭터, 그리고 심지어 K-POP 아이돌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디자인들은 매니큐어,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작은 붓으로 손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반짝임 K-POP 페디큐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네온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 글리터는 또한 손톱에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액세서리 K-POP 페디큐어에는 라인스톤, 스터드, 진주, 그리고 부족과 같은 네일 액세서리들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그라데이션과 옹불의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K-POP 네일 아트로도 알려진 K-POP 페디큐어는 K-POP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 K-POP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네일 아트도 예의가 아닙니다. K-POP 페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K-POP 페디큐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네일 디자인 K-POP 페디큐어는 기학적 패턴, 상징, 곡, 완화, 캐릭터, 그리고 심지어 K-POP 아이돌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